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 따라려 나갔네. 다시 와. 오늘 왔어. 형이 뭐야? 뭐가? 조끼를 왜 입고 왔어? 이게 깡이야? 깡? 깡이 뭐야? 깡 몰라? 이 자취가 깡이야. 이게 무슨 깡이야? 이게 족깡. 족깡? 어 족깡. 조끼. 족깡이 뭐야? 깡이 족깡을 입었다. 어감이 이상하잖아 형. 내 자취가 깡이야. 어 승훈이 형아. 형이 뭐죠? 족깡. 족깡. 조끼라고요? 이 형도 족깡. 나 지금 귀 맞고 왔어. 레인. 밖에 레인 왕. 밖에 레인 왕. 태양 아래 두 개의 깡이 있을 수도 없어. 내가 찐깡? 너 짭깡. 내가 짭깡이라고? 너 짭깡. 그만해. 너 자꾸 깡깡거려. 그만 앉아 앉아. 밑밥은요? 밑밥? 아 입술이 편해지고. 형 이런 거 하니까 입술이 뜯지. 하지마. 윙크하지마. 립밥 카밤이요? 뭐 카밤이요? 없어 립밥. 왜 이래 형. 뭐야. 뭐가 뭐가. 뭐가. 왜 이래 왜 이래. 아무것도 없어. 왜 이래. 왜 이래 형 왜 이래. 왜 이래. 불 좀 꺼달라고 그래. 불을 왜 꺼. 조명이 날 감싸잖아. 뭐 이래 형. 뭘 감싸? 너 나한테 진짜 핸드 밟을 깡? 너 이거 밟을 깡? 어우 짭깡 진짜. 어휴. 낑깡이야 낑깡. 형 수수깡이야. 너 몸 서. 막 서. 어? 이따 말하면 돼. 그만해. 빨리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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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앉아주면 안 돼. 이게 뭐야 이. 야 찐깡이야. 형 짭깡이야. 입 진짜 찌글깡. 입 찌글깡. 입 찌글깡. 형 나는 내 자체가 그냥 깡이야. 잘 들어. 몇 썸 노스. 몇 썸 노스. 몇 썸 노스. 쌀이 몇 썸이냐 이거야? 아 썸이 몇 명이냐고? 썸이 몇 명이냐고? 안 두라고 하러 갈래? 짐 썸 노스. 형. 내 말 잘 들어 리슨. 리슨. 나 스펠링 알아? 니암디슨. 아빠? 어 니암디슨 아빠. 나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새우깡 먹어. 그리고 점심에 감자깡. 저에게 퇴근해서 고구마깡. 응? 무슨. 형이야말로 진정한 삼시 새깡이야. 야 차순깡 위에 깡이 인정했어. 차순은 유혜진이겠지. 인정했어 얘네. 뭘 인정을 뭘 해. 형은 아침 먹고 깡. 점심 먹고 깡. 절통 꼭지 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까? 뭐야. 아 그만해. 깡깡거려. 무슨 바리깡이야 뭐야. 어? 깡. 바리깡? 이게 안 되겠다. 뭐야. 나도 막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빠. 뭐야. 아 진짜.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핑클 영원한 사랑이야? 이상한 소리 좀 해. 아 씨. 아 아 씨. 친한 척 하지마. 형 난 어렸을 때부터 동요도 깡으로 불렀어 나는. 동요를 어떻게 깡으로 불러.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숭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깡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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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이겠지 형. 깡깡깡이 아니라. 멍멍멍. 어떤 개가 깡깡깡거려. 깡깡깡깡. 깡깡거려. 그거 병이 된 거야. 아 진짜 씨. 깡깡깡. 우와 방금 너무 못생겼었어. 우와 지금 뭐야? 눈이 하나 작아졌어. 아 조명이. 조명이 나를 비추니까 그러지. 뭐라고? 조명. 신발끈이라 꽝 묶어. 아 진짜. 아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형. 형네 깡아지와 우리 깡아지 괴롭혀가지고. 야 니네 허스깡이 우리 시바빵 물어가지고. 허스깡이. 다리가 시바빵이었네. 너 다리 다 쳐주고. 우리 어떻게 해. 아 진짜. 아 진짜. 저거 그러는데. 아니 지금 뭐 이거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왜. 아니 이거 뭐 소금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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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지금 깡이었어. 지금 밖에 비와가지고 개천에 소금쟁이인 줄 알았어. 아 진짜 한 대 맞을깡? 아 이거 밟을깡. 아 그만 우리 밥이나 먹으러 와줘 빨리. 돈까스 먹자. 돈까스 발음을 좀 대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돈까스. 말이 되냐 지금? 살로마. 이렇게 한 거야? 수알로그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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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뺐네? 이게 뭐야? 수알로그 스피? 이거 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수알로그 스피. 저기다 유학 간다? 저 유학을 간다고? 어 темперantu 중. 수알로그 스피. 수알로그 스피. 수알로그 스피. 프로듀. 수알로그 스피. 수알로그 스피. ㅋㅋㅋㅋㅋㅋㅋㅋ 힘이 모자라서 하는 거 아니야? 힘이 뭐해? 힘이 모자면 어휴 진짜 그만 좀 해라 형 이거 아주 밟아버릴까? 밟는다고? 그냥 밟아 이거 형 이런 속담이 있어 지러기도 밟으면 깡틀거리는 게 ㅋ 더 꿍틀거리는 나야 깡틀 너 자꾸 이렇게 까불잖아? 우리 사이 쌓아온 공등깡이 무너진다 팝이 무너지는 거야 형 깡이 뭐가 무너져 뭐야? 왜왜왜왜왜 왜왜왜 아 우리 이거 초람과 기분 났는데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 누가 봐 어우 열봐요 누구한테 열이 받은 거야? 아우 열 받은 거야. 아 왜 이래? 아 형 부끄러워. 아 형 부끄러워. 야 안 된다 싸우러 가자. 부끄러워. 어우 가자. 어? 아니 창피해 형.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싸우러 갈까 형? 아 나? 창피해. 형 형 오랜만에 진짜 빡시게 했다 봐. 형 나 이거 봐. 가슴 가슴. 어우 나 오늘 가슴 너무 폼폼 너무 많이 됐다 봐봐. 뭐라고? 가슴? 가슴? 뭐야? 남자가 가슴이 어디 있어? 뭐가? 남자는 가빠지. 뭐? 가빠. 야 형 봐 오늘 가빠 운동 해가지고 가빠 펌핑 된 거 봐. 어? 남자는 가빠야. 형 나 원래 나도 가빠라고 하는데 형이 못 알아들을까 봐 나 가슴이라고 얘기한 거야. 아 어이가 없네. 아우 내 가빠. 아 남자가 가빠가 있지. 아 진짜. 가빠. 야 형은 노래도 가빠 노래밖에 안 들어. 형이 가빠 노래가 어딨어. 가빠 노래가 왜 없어? 가빠 노래가 있다고? 휘성. 가빠 시린 이야기. 가슴 시린 이야기가 아니고? 가빠 시린 이야기. 가빠 시린 이야기? 그래. 가빠 시린 이야기. 형 나야말로 가빠 노래밖에 안 들어. 가빠 노래 뭐 듣는데 네가? 나 버즈. 버즈 가빠 노래가 어디 있어? 버즈 있지. 뭐? 사랑은 가빠가 시킨다. 가슴이 시키겠지. 아니 가빠가 시키는 거야. 가빠가 사랑을 시킨다고? 가빠가. 어디 없는데? 있잖아. 뭐? 녹슨가빠. 뭐라고? 녹슨가빠. 가빠가 녹슬었다고? 녹슨가빠. 녹슨가슴 아니고? 녹슨가빠. 가빠가 녹슬었으면 부식된 거네. 아니 그만큼 오래 전부터 가빠가 있었다는 거지. 그럼 그거 녹제거 해야되네. 아니지. 가빠가 이미 자리를 오래 전부터 잡았다 이거지. 보냐? 가빠끼리 둘이 뽀뽀하려고 하는 거? 뽀뽀한다고? 어? 가빠가 녹슬었으니까 가빠가 시린 거 아니야. 아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이렇게 맞춰지네. 야 가빠가 뭐 사랑을 시킨다고 말 받는 수가 없어. 아 나야말로 형 나. 가빠 노래 이 노래 듣잖아. 아이비 노래. 뭐? 찢긴 가빠. 찢긴 가슴이겠지. 아니 찢긴 가빠. 가빠가 찢겼다고?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막 찢어진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고 막. 야. 가빠가 찢겼어? 가빠 찢겼지 여기. 뭐야 가빠. 장난 아니야 형. 나 열면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여기 가빠가 이렇게 이렇게 찢겼겠지. 아니야 요렇게 찢겨. 그럼 뭐야 너 가슴이 4개야? 하 참나. 같이 보이는 거야. 찢겨 봐서 아는 거야. 사랑이 아픈 거야. 무슨 가빠를 알아? 형이 뭐 찢긴 가빠를 알아? 가빠 시린 이야기. 어? 너 제2노래 중에 가빠 노래는 아니야? 제2노래 중에 가빠 노래가 어딨어? 가빠에 누가 살아요. 어? 가빠에 누가 살아요. 가빠에 여기 이렇게 산다고? 그래 여기 오른쪽 500에 30 왼쪽 525. 500에 30 525. 500에 30 525. 왜 근데 짝짝이지? 100이로 100이요. 왜 5를 덜 받아? 원래 가빠는 짝짝이야. 나는 강타 노래 가빠 노래 이거 끝이야. 뭐? 어느 날 가빠가 말했다. 가슴이 말했다 그랬지. 가빠가 말한 거야. 너 가빠가 말을 안다고? 응. 가빠가 말한 거야. 니 가빠가 말을 안다고? 가빠가 사랑을 시킨다고 그랬잖아. 가빠 찢어진 주제에. 진짜 이씨. 가빠에 누가 사람 막. 계세요? 아니 출근했나 보다. 출근.. 뭐라고? 출근했나 봐. 외출 외출. 와 형 안 되겠네. 형 난 네 노래밖에 안 들어. 에이트 이어 날어? 신사 품격. 거기 가빠가 어딨어? 가빠가 시린 게. 가슴? 바라만 보는 게. 가슴이 시리겠지. 야 그리고 엄마. 연예계에 가빠하면 누구야? 황이 아니야. 어떤 노래인데? 가빠. 아파도.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가슴 아파도. 가빠 아파도. 가슴. 가빠가 시린 게. 가빠 아파도. 뭘 가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케이 형. 진정한 남자는 동여도 가빠 노래 만들어. 뭐. 작은 가빠 가빠 마다. 우리. 함께만. 들어가요. 아름다운. 가빠. 가빠. 가빠가 작다는 거네? 작은 가빠 가빠. 너 가빠가 작은 없는 거네. 형 작은 가빠 가빠 모아. 가빠가 없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너 가빠 노래 끝판왕 알려줄게. 클론. 뭐 어떤 거. 쿵따리 샤바라. 쿵따리 샤바라 노래 아니야?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래. 그 다음에. 가가 무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무궁? 이거 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가빠빠빠. 가빠빠빠. 가빠빠. 쿵따리 샤바라. 가빠빠. 어? 가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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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이건 억지 아니야? 뭘 억지야. 오케이 그러면 형 이거. 크레용팝. 크레용팝은 진짜 없어. 있어 있어. 가빠빠빠. 빠빠빠빠. 다 같이 원. 가빠빠빠. 빠빠빠빠. 다 같이 두. 나 여기 가빠빠. 가빠빠. 야 준비랑. 준비랑. 시끄러. 나 갈 거야 엄마. 오토바이 타고 갈 거야 나와. 오토바이 뭐 오토바이도 없는데 뭐 어떻게 타고 간다고. 가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이거. 오 백스타. 오 백스타님.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백스타님. 힘들다. 사인 좀 해주세요. 저 등에다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또 사인이야. 아 형 광고 찍고 왔다면서. 광고 찍었지. 뭐야 뭐야. 광고 뭐 찍었어. 누구랑 찍었어 누구랑. 서준이 형이랑. 서준? 서준? 박서준. 얘 이거? 이태원. 나는. 너무 세게 때렸다가. 싸대기 때리는 소리 났어. 두통 있어가지고. 나는. 개볼인 나는. 우와 서준이 형. 대박이다. 그리고. 형욱이 형. 개통이 형. 뭐야. 군방 스타 되겠네. 뭐. 뭐야 뭐 찍었는데. 저 공익광고. 유기견. 유기견 공익광고? 어. 형은 거기서 무슨 역할이었어? 유기견. 뭐. 뭐가 뭐가? 유기견. 아 형 역할이 유기견이었다고? 어 탈 쓰고. 형이 탈 쓰고 유기견 역할을 했다고? 어. 근데 형은 탈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왜? 형이 그냥 유기견인데? 아 내가 그냥 유기견이야? 응. 아 지금? 형 되게 지금 찹쌀개 같이 생겼어. 아 그래? 형 앞으로 미용실 애견 미용실 가야 되나? 어 가야지. 어 어. 근데 형 진짜 대박이다. 이제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봐야지. 와 대박이다. 형 부럽다. 형 이태원. 그럼 형이 이태원 유기견이야? 어 이태원 유기견. 아 그래? 멍멍. 와 형 대박이다 형. 나는 언제 형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언제 시켰다니야? 야 너네 금방 할 수 있어. 형 광고 찍었으면 형이 한턱 쏘는 거야? 아 형 출연료 받았잖아. 출연료 받긴 받았지. 근데 출연료로. 어. 나 이거 받았어. 이거 개껌 아니야? 개껌. 출연료로 개껌을 받았다고? 아이씨 그것만 줬겠냐? 그건 뭐 줬는데. 당연히 입맛. 돈 돈 돈. 이거. 배변패드? 배변패드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저 혹시 술 먹으면.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네. 예? 어? 디펜드야? 아는 사람이야? 뭐? 아는 분이야? 아니 자꾸 내. 말이 기 기울이더라고. 봐봐 지금 기 기울이고 있잖아. 니가 기울이고 있잖아. 왜? 볼래? 어 여기 만원짜리 있다. 봐봐. 보잖아. 니가 기 기울이고 있잖아. 니가 그냥.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야.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라고? 어. 왜? 5만원짜리. 봤지? 이걸 둘 다 보잖아. 왜 자본주의 폐해야. 아 나 빨리 스타 되고 싶어. 형 진짜. 스타 되고 싶다고? 형 오디션 뭐 들어온 거 없어? 잠깐만. 어? 형 대박. 봉준호 감독님. 괴물. 오 대박. 괴물2? 어 괴물2. 아 오디션 들어왔다.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형 그럼 나 좀 연기 좀 봐주면 안 될까? 대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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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그게. 괴물. 아 니가 괴물이야? 어 괴물. 괴물 역할 지원했어. 깜짝 놀랬대잖아. 어? 깜짝 놀랬대. 뭐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 나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 야 너 괴물형기술 쩔었다. 나 괴물형기술 쩔었다. 오오오오. 오오오. 될 거 같아 형? 어 너 될 거 같아. 그래? 너 일단 너 프로필은 있어? 형이 오늘 프로필 찍어준다라야지 내가 집에서 제일 멋있는 거 갖고 왔는데. 갖고 왔어? 어 빨리 갈아입고 와. 너 그냥 모자만 갈아입으면 되는데? 자 이거. 너 프로필 이렇게 찍는다고? 나 왜. 왜 괜찮잖아. 너 한강 가서 누워있어 봐. 왜? 사람들이 너 발견을 못 할 걸? 왜? 어? 너 지금 보호색이야. 아 내 잔디밭이야? 어 너 지금 카밸리온이야? 야 너 배그하면 거 있지. 길리쇼트. 그거 너 지금 완전 그거야. 야 일단 사진 찍어보자. 찍어줘 그럼. 알았어. 야 그 옷 입고 그 포즈는 아니지 않냐? 로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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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그냥 오뎅 먹게 생겼어. 찍었어? 어 오케이. 엉덩이는 뭐야? 시그니처. 찍었어? 찍었어? 옆에 지금 방학을 한다. 어? 나한테 피톤치드 나와. 너 초록이 뭐야? 나 피톤치드 몰라요? 피톤치드? 내가 너를 지금 치드 내야지 지금. 오 진짜. 요즘에 도시에서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자연적이 많아. 야 너 그냥 컨셉을. 형. 형 잠깐만. 왜? 지금 나 인중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줬어 좀. 형. 잠깐만 나. 왜? 달팽이관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달팽이관은 왜 찍어? 어? 형 형 공시 떴는데? 어? 영화 뭐 오디션? 어. 뭔데? 타짜 타짜. 대박. 타짜 포? 타짜 포 말고. 그러면? 타짜지만 이제부터 도박은 끊었어요. 타짜지만 이제부터 도박은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 몰라 그런 영화 올라왔는데. 그래? 어. 잠깐만 형. 또 올라왔는데? 뭔데? 부산행. 대박. 부산행 2? 아니. 그러면. 부산행 KTX는 59,800원.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그런 영화가 있다고?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드라마. 드라마? 나 드라마 들어왔는데. 드라마 들어왔어? 뭐 뭐. 저거. 뭐 뭐 뭐. 부부의 세계. 어? 부부의 세계 일주. 멋나라 이웃나라.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부부의 세계 일주? 멋나라 이웃나라. 아 잠깐만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어 뭐 뭐. 대박. 뭐. 사랑의 불씨. 그 손예진하고 그 현빈 사랑의 불씨 착. 아니. 사랑의 불씨 착불. 2,500원. 5,600배. 그런 드라마가 있어? 나. 오토바이 못하는데. 연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사랑의 불씨 착불은 2,500원이라고? 어. 부부의 세계 일주일은 멋나라 이웃나라? 부산행 KTX는 59,800원. 타짜지만. 타짜지만 도박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씨. 야 대박이네. 대박이네. 그럼 온신형 이거 다 보러 가냐? 저희 그 오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진짜로 보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주변에. 저희가 여자친구도 없고 주변에. 여자친구가 없어요. 받아줄 수 있는 그 상대별도 없거든요. 조금만 제 연기 조금. 한 번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받아준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것도. 못생겼대. 진지하게 좀. 그래. 그래야 받아주시지. 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돼요. 감정 연기 좀 하세요.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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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해야 돼가지고. 어렸을 때. 삥 뜯겼다고 생각하고. 저거. 아. 전단 잘 가야 되니까. 5천원 버거고. 참. 진짜. 다. 네 됐어요. 감정이. 너 이름 어떻게 되시죠? 저요? 재원 재원? 네 재원지? 잠시만요 재원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진짜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 보내기가 힘들지 않니? 야 그거 지원이 노래 아니야? 내가 어디다 좋니? 이렇게 매일 특수로만 시키자니? 그래 지원이 노래를 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싫어 싫어 정기 1인 기억을 한다고 갑자기? 싫어 싫어 난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너 돌아와 돌아와 아니 그거 말고 네 잘하는 연기 너 옛날에 네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 그걸로 네가 대사 만든 거 있잖아 실생활 연기 아 실생활 연기를 잘하는 거? 보여줘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유 미안해 네가 네가 사려면 담배 사봤잖아 잘한다 아 미안해 너 맨솔 피지않아 아 미안해 내가 날아줘 필요해 맨솔 피지않아 너 깐단다 깐 어 지금 좋았어 너 이어서 갈까? 아니 네가 내 핸드폰 훔쳐봤잖아 나 돌려주면 안 돼 아니 네가 내 가방 훔쳐봤잖아 나 돌려주면 안 돼 아니 그리고 네가 내 마음 훔쳐봤잖아 그건 돌려주지마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내가 내 마음 훔쳐봤잖아 아니야 준비야 너 잘하는 연기야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너 심영래한테 전화하겠다 심영래한테? 그 공룡 쭈쭈 2탄 찍겠다 어 방금 어 됐어? 아 그래 구하셨으니까 대비권을 꼬자 야 야 야 왜 가져간 거예요 야 준비야 아 잘했는데 어 잘했어 근데 연기는 연기인지 아닌지 티가 나면 안 돼 그래? 그래 연기는 티가 나면 안 되지 전화번호 한 번만 아니 연기니까 연기야? 어 바로 지울게요 진짜로 연기 끝나면 바로 지울게요 네 전화 받으시면 돼요 어 이거 무슨 연기인지 궁금하네 어 어 자기야 이따가 어떻게 나랑 술 한 잔 할래? 어? 이거 연기 아닌가? 뭐야 이거 연기가 뭐야 그리라고? 뭐라고? 그리라고? 아 연기야 연기 아니야? 이건 연기 아니야 이건 연기 아니야 아 이거 술 한 잔 할래 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도 연기가 아니라 저기 야 정말 진짜 오랜만이다 어우 형 진짜 오랜만이다 어우 형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리 소주 한 잔 하러 가자 야 근데 형 이제 술 안 먹어 술을 안 먹어? 어 무슨 준빈이 형이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아니 형 믿음 생활하거든 교회 다니고 또 얼마 전에 세례도 받고 목사님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름까지 개명했어 요한으로 요한 요한? 그럼 이제 요한이 형이야? 요한이 형 이제 요한이 형 불러봐 요한이 형 어려워 야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요한으로 불러 빨리 준빈이 형이 낫지 않아? 요한 알았어 요한 요한 형 야 형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 담배를? 담배를 어떻게 끊어 형이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금연꺼 의지만 있으면 돼 의지만 아 형 진짜 대박이야 야 그리고 솔유는? 아 이제 올 때 됐을걸? 와 솔유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어 형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어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 아 참자 담배 피고 싶어도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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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쭈쭈 아 날씨가 좋아졌뛨어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쭈쭈 선배님 완전 오랜만 야 솔유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을까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헤어 어머 강아지네 저거 안 찍어도 돼요? 네 됩니당 아이고 이뻐라 네 이름이 뭐예요? 한이요 한이? 아 EXID 한이라서 만드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성은 요구요 이름은 한. 요한. 요한? 네. 아 요한이 되게 사람 이름 같다. 그쵸. 그럼 이거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 저 아는 주지스님이요. 주지스님. 주지스님. 아 요한 약간 교회 이름 같은데. 아 그게 아니고요? 어릴 때 절에 갔는데 너무 작다고 굳세게 자라라고 자글료의 굳셀 한. 아 몸이 좀 작았나 봐요. 아 아니요. 거기가. 거기가. 거기 작아도 굳세게 잘 자라야 돼. 네 아무 것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다 큰 거예요? 아니요. 아직 요한이 새끼예요. 아 요한이 새끼. 네 요한이 새끼. 요한이 새끼.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서요나. 서요나? 네. 서요나 근데 제 커피는? 야 너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안 사봤는데. 아 센스 없어. 저 주문하고 올게요. 아 알았어 사갖고 와. 진짜. 우리 요한이 아빠가 커피 먹어가지고 지금 삐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간식 먹을까? 아 담배 땡긴다. 와 진짜 씨. 자 간식. 자 개껌이에요. 기다려. 기다려. 흠 먹으면. 흠 흠 기다려. 흠 흠 기다려. 자 먹. 지마. 먹지마. 흠 기다려. 흠 기다려. 이따 먹을까? 아니다 지금 먹자. 자. 먹지마. 자 지금 먹. 지마. 에이씨 진짜. 자 이따 먹자. 알았죠? 이따가 뭐 먹자? 알았죠? 자. 잠깐만. 잠깐만요. 어? 요한아. 너 뭘 먹은 거야? 빨리 뱉어. 뱉어 빨리. 누가 여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래? 나이가 몇 개인데 땅에 떨어진 거 먹고 그래. 요한이 새끼. 그지 새끼. 그럼 안 돼요. 요한이 새끼.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어떡해. 먹지마. 알았지. 뭐야 근데 이거. 아. 뭐야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뭐 먹은 거야. 아 뭐야. 요한아 너 지금 똥 쌌지. 요한아. 바기에 똥 싸면 어떡해요. 응? 야. 나이가 몇 개인데 똥오줌을 못 가려. 요한이? 응? 고추 떼? 고추 떼. 어떡해. 요한이 고추 떼면? 하하하. 나중에 못 해. 응? 나중에 못 해요 요한이. 고추 떼? 똥꼬 막아? 아이 질기. 잠깐 어디가? 일로와. 똥꼬 닦아야지. 똥꼬 닦아. 똥꼬. 똥꼬이 뭐야 똥꼬. 엉덩이에 똥 다 묻어가지고. 뭐야 이게. 바지에 똥 다 묻었잖아. 어? 나이가 몇 개인데 똥을 쌓아야. 어? 고추 떼? 똥 고추 떼면? 새끼 못 놔. 그럼 안 돼요. 아 맛있다. 아 뭐 이렇게 늦게 와. 왜 왜 갑자기 화를 내요. 아이 미안해 아이씨. 우리 오랜만에 앞바닥. 뽀뽀 한 번 할까? 자 이완이 뽀뽀. 어디 봐 뽀뽀. 얼른 뽀뽀. 멀뚱멀뚱 보기만 있어 빨리 뽀뽀. 다가와. 다가와서 뽀뽀. 뽀뽀 그 뽀뽀 아니야? 그 뽀뽀. 근데 뭐 하세요? 아 미안해. 큰일 나 그러잖아.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죽자. 어 왔어? 오랜만이네. 아 그러게 오랜만에 못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못해. 머리 잘라는데. 그때까지 할 거예요. 요한이 새끼 고추 떼. 뽀뽀 안 하면 고추 떼. 뽀뽀. 요한이 뽀뽀. 안 하면은. 끝까지 할 거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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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했다. 아유 이뻐. 아유 뽀뽀. 뭐야. 왜 이래. 아유 그게. 아 뭐 하는 거야. 요한이 뽀뽀 잘한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이 형 진짜. 아니 그 깨서 어찌어찌어찌. 미안하다. 아니 이름만 끈 줄 알았더니 왜 정체성이 막 깨서 왔어. 아유. 야 줌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이상하다 진짜. 야 줌무야 줌무야. 그게 아니라 그. 아이 쪽팔려. 요한이 왜. 씨 맞아요. 어디 가려고 이리 와. 어디다 씨. 여기다. 어디다. 어디다. 이럴 씨.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 바닷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바다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진짜 가고 싶어? 어. 가게 해줘? 아니 바다를 지금 어떻게 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인마 지금. 요거면은 막 가지. VR 아니야. 그렇지. 이걸로 바닷가를 갈 수 있다고? 아이 그럼. 야 요즘에 어플이 엄청 좋은 게 개발이 많이 됐단 말이야. 진짜? 들어가서 설정 딱 하잖아. 어. 이 핸드폰으로 다 돼. 어 나 저기 가고 싶어. 어디. 하와이. 와이키키. 어. 오케이. 형. 어? 여기 대천인데. 대천이야. 대천이야. 잘못 눌렀었어. 지금 머드팩 축제하고 있나봐. 아 미안 미안. 잘못 눌렀었어 다시 다시. 형. 어? 여기 으랑인데? 왜 이러지 이거? 여기 조개구이 먹고 있는데? 잠깐만 왜 이러는가? 와이키키? 와이키키. 어 이번에 확실. 우와. 형 이거 와이키키 대박인데? 어. 아직 안 켰는데? 아직 안 켰어? 안 켰어. 그래? 뭘 본 거야? 아 내 환상이 보이나? 기억해 봐. 어. 됐어 눌렀어. 우와. 바로 나오지? 형 와이키키 나왔어. 둘러봐봐 둘러봐봐. 형 나 TV에서 보던 거랑 똑같아. 난리나지. 형 이거 물 겁나 말고. 진짜 같아? 바다 아래가 다 보여. 진짜 같아. 어 진짜 같아. 형 저기 비치발리보라고 있는데? 비치발리보란다고? 어. 비키니 있고. 어. 스파이크 할 때마다. 왜? 대박인데? 뭔데? 비키니 있고 스파이크 딱 점프하잖아. 어. 잠깐만 저기 바다가 출렁출렁거리네. 바다가 출렁거린다고? 바다가 출렁출렁거린다고? 바다가 출렁출렁거린다고? 야 저기 비키니 있고 스파이크. 야 점프. 와 여기 바다가 출렁출렁거린다고? 와 진짜 이씨. 뭔데 얘기 좀 뚝거려줘. 아니 출렁출렁거려. 야 딴 데 봐봐 또. 딴 데 봐? 우와 형. 여기 있잖아. 비키니 뒤에 풀고. 선탠하고 계시는 분 있는데? 비키니 풀고. 선탠한다고? 어 여자 여자 여자. 야 뭐하냐? 왜 왜? 발라줘. 오일 발라줘. 아 나 형 진짜 나 이거 설. 형 아무리 이거 가상이라도 발라주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이거? 아이 가상인데 어때? 그리고 외국 가잖아? 지나가다 그냥 다 발라주고 가.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아 진짜 발라? 야 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 그냥 가상인데? 아 알았어 알았어. 너 입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오. 어때 어때? 형 나 이거 진짜 등에 바르는 느낌 같은데? 어 진짜 같아? 어 진짜 바르는 거 같아? 와. 오오. 야 입 벌리지 마. 어? 응. 야 너 그림 너무 웃기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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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이 왜 그래? 뭐가? 야 손이 왜 그래? 뭐 손이 왜? 손 모양이 달라지 왜 그래? 여기 옆구리살인데? 뭐라고? 옆구리살? 동그란데 지금 뭐가? 아 그러니까 옆구리살. 투브 같아. 아 옆구리살이 그렇게 심해? 와 장난이다. 어 손 좀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어 어. 아 싫은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어 어 어 어. 야 너 등만 발라줄 거야? 앞에서 발라줄 해야지. 아무리 가상이라서 좀 그렇다 여기. 아 가상이라. 너만 보여 너만 보여. 잠깐만 카페 손님도 있는데 좀 조용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돌려. 돌려? 돌려봐 돌려봐. 아. 아 씨X. 아 씨X. 왜? 남자잖아. 어? 비키니를 입었는데? 왜 아저씨가 비키니를 입고 있어? 잠깐만. 왜 왜? 이 아저씨 나 뭐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영어로? 뭐라는데? 잠깐 뭐 들리진 않고 자꾸 발음이. 나한테 I love you 이거 뭔데? 나한테 I love you라 그래. 축하해. 뭘? 남자친구 생긴 거. 잘해봐. 아 이거 하지 말고. 아 제대로 해줄게 다시. 어 형 어디야? 봐봐. 오른쪽 위에 45도 봐봐. 어어어. 언덕 보여? 보이지 올라가. 올라가? 아 형 진짜 여기 나무들 장난 아니다 야자수들. 좋아. 이게 딱 걸으니까 나무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진짜로? 냄새가 난다고? 와 자연의 냄새 너무 좋아.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형 뭐야? 왜? 갑자기 누가 똥을 샀나?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아니 갑자기 똥 냄새가 나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앞으로 조금만 더 걸어. 앞으로? 조금만 더. 좀 더? 아 진짜 I. 왜? 난 떨어지잖아. 난 떨어지라고? 아깝다. 뭘 아까워? 떨어졌어야 돼. 뭘 떨어져.. 야 봐봐.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저 통평한데. 사람들 거기 다이빙하고 있지? 어 사람이 다이빙하고 있어? 어 거기 뛰어내려. 여기 뛰어내리라고? 어 너도 다이빙해. 왜? 아이씨 죽여준다 진짜. 아 여기 뛰으면 죽여줘? 아 죽인다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빙하는구나. 아 그렇지. 알았어 뛴다? 어. 뛰었어? 우와 형 이거 슬로우모션으로 내려가는데? 어 내려가? 어 왼쪽에 암초 있지? 어 왼쪽에 암초 있어. 어 거기 머리 박아. 머리 박.. 머리를 왜 박아? 내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죽여준다고?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떼는 거 좀 해줘 봐. 그럼 물 속에서부터 시작할게. 아.. 어때? 어 나 지금.. 손이 왜 그래? 물 속인데? 어? 손이 왜 그래 물 속인데? 근데 지금 손이 이상해? 거북이 머리 여기 거북이 머리. 아 거북이 머리야? 아 거북이 이렇게 만지고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손이 이상했어 방금. 세다듬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것도 이상한데 지금? 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잖아 이거. 아 이상하구나. 아 이상하구나. 아 미안해. 근데 방금 아래를 왜 쳐다봤어? 아니.. 뭐예요? 뭐 설마 그러잖아 지금. 아니 이게 VR.. 미친놈이야? 죄송합니다. 물 속에서도 손이 아까 이랬어. VR V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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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북이 있고. 우와. 니모 니모. 와 그리고 형. 저기 물고기를 떼지어 다니는데? 떼지어 다니는다고? 어 한 30마리 새. 와 근데 형 내가 가는데 피하지는 않고 자꾸 나를 쫓아오네. 나 좋아해서 그런가? 형 이거 쫓아오는 물고기 뭐야? 피라냐. 뭐? 피라냐. 못 나냐? 피라냐. 피라냐? 아 니가 언제 왔나 봐. 이럴 때라도 만나봐야지.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빨리 빨리 도망가. 형 지금 도망가려고. 발 넣자고 치고 있었거든? 어 빨리 도망가. 근데 발이 사라지고 있어. 뭐 먹네? 아 벽지 말고 빨리 또 도망가. 도망가 왜? 팔도 먹힌 거 같아. 아이 좀만 기다려봤어? 머리 흔들어 머리 흔들어 도망가. 형 머리도 없어졌는데? 형 뭐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어. 형. 이제 죽었대잖아. 옆에 무슨 영화관처럼 구경하고 계시네.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좀 해줘 봐.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번에는 동아같은. 동아같은? 동아같은 여행. 동아같은 여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동아같은 거. 어? 너 뭐 난쟁이라고 하지? 백설공주 일곱난장인 거야? 어 니가 난쟁인 거지. 뭐야? 딱 봐도 내가 키 커 보이는데 뭐야? 키 몇 시지? 몇 시인데요? 제 키요? 몇 갔대요? 엿갔냐고요? 지금 발음이. 엿갔냐고요? 엿갔냐고요? 딱 봐도 나보다 작아인데? 어? 나 185야. 뭐라고? 키가 185라고. 어 185. 뭐가? 뭐가? 왜 앉아x2 왜 앉아x2 왜? 딱 봐도 내가 크잖아. 제가 더 작은데? 이분 2m17이야. 2m17이라고? 2m17이냐고? 가정증이랑 키 똑같아. 내 185니까. 아 제가 185. 185이랑 185이랑. 왜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시니까? 니가 이상해서 계속. 아 그래? 가장 하던 거 해? 어 185. 동아같은 사람. 형 대박이다. 왜왜왜. 필요한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형 근데 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왜? 저기 앞에 희미하게. 어. 저 사람인 거 같은데 이거. 지느러미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다고? 어 지느러미 있어. 사람인데? 어. 내 앞쪽으로 다가오는데. 형. 저 뭐야 이거. 왜그래? 이거 꺼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죽은 거야? 의식을 잃은 거야. 아 의식 잃은 거야? 아 의식을 잃은 거야. 아 계속 기다려봐. 동아같은 여행이라니까. 형 형 형 형. 왜 그래. 이게 자꾸 이게 번쩍번쩍거려. 아 심폐소생술 하나보다. 아 심폐소생술이야? 형 희미하게 떠졌어. 뭐가 뭐야? 어 나 인공 공부하고 있어. 오오오오. 아래 지느러미에다가. 오오오. 빨간 머리에다가. 어. 비키니에다가. 어. 아 씨봐 아까 그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 인어공주야? 뭔데 자꾸 그 아저씨 왜 나오는 건데? 이 아저씨가 이거 어플 개발하는 아저씨 같은데? 그 아저씨. 전용부담받았다고? 맞아 이 아저씨? 아 이 아저씨네. 뭐야? 자꾸 이 아저씨 왜 깨드나 봐. 아 그럼 나한테 시험한 거야? 아 씨. 휴가폰에 주잖아. 왜 자꾸 씌우는데. 짠. 와 좋다. 짠. 그냥 해 벗지마. 알았어 안 벗을게. 야 그러면은. 딴 데 가자. 딴 데 좀 현실적인데. 너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데. 잠깐만 나 이거 좀 마시고. 어 못 해야 돼. 어 그거 쓰고 마시면 안 돼? 어 좋아 좋아 보게 좋다 지금. 지금 너 너무 못생겼어. 형 어디로? 어디 가고 싶어? 나 북극. 북극? 어 그렇지 우리가 북극 갈 일이 없으니까. 간다? 아 진짜 이씨. 왜? 북극 꿈이 나 먹고 있잖아. 그게 내 바람이야. 아 북극 안 가 씨. 그럼 뭐 어떻게 해. 형 진짜 현실적이게. 아 미안해 쓰고 얘기할게. 아 그래 좋다. 현실적인 거? 어. 뭐? 오늘 헌팅을 해. 진짜 예쁜 여자랑. 니가 헌팅을 해? 수지. 누구? 수지 수지. 개코니 이수지? 개코니 수지 마. 아 이수지랑. 아 이수지래 배수지. 아이씨. 이수지 부분도 러블리 하시고 지금 결혼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남편이 있는 분을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배수지랑 뭐. 딱 닮은 여자랑. 내가 헌팅 해가지고 오늘부터 찾는 거야. 현실적이지. 그게 제일 비현실적이잖아. 형 이거. 가상현실이라며. 아 오케이. 설정 좀 잘해줘 핸드폰으로. 그럼 현일적인 가상현실? 어. 알았어. 해줘. 홈대로 가자잉. 홍대 오케이. 왔어 홍대 와. 어때 둘러봐 똑같애? 똑같애 여기 삼거리포차 있고. 형. 삼거리포차. 저기 많이 가보셨나 그래? 형 자꾸 누구랑 얘기하는 거 나한테 집중 좀 해줘. 어 알았어 나한테 집중할게. 자꾸 나 이거 가렸을 때 저분들이랑 헌팅하지 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헌팅메카로 가야지. 어 형 나 그러면 여기 헌팅포차 여기 갈래. 어디? 그린라이트. 아 그린라이트 가야지. 나 들어간다? 형 나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고? 어. 뺀지 먹었대. 뺀지 먹었대. 뺀지 먹었대. 저분들 전문용어 쓰시네. 이거 이어폰은 없어? 어. 나 이거 다 들려. 이어폰은 없어. 왜 못 들어가지?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이라고? 현실적으로 해달라며. 낮췄어 지금 낮췄어. 나이 알았어. 열 살 낮출게. 들어가 봐. 형 나 또 막는데? 널 또 막아? 나이도 낮췄고. 뭐 츄리링에 슬리퍼도 안 신었어? 와 신발도 명품이고 나 다 명품이야. 명품이야? 어. 근데 못 들어가? 어 명품. 우와 신발. 발레이시아가 구찌. 롤렉스네 롤렉스 시계도. 롤렉스라고? 어. 왜 못 들어가? 너 마스크 안 했지? 어. 그래서 그래. 가려야. 가려야 되는 게 아니라. 가려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자 좀 제 다리나 해줘봐.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게 해줄게. 안에서부터 시작. 형 들어갔어. 안에서부터 시작. 와 대박. 좋아. 좋아. 이어폰이 형들 쿵쾅쿵쾅이 들린다고? 느낌 느낌. 아 느낌 느낌. 형. 우와 대박. 왜왜왜. 다 남자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해달라며. 다 남자 밖에 없어? 여자 한 명이 여덟 명씩 붓고 막 그러잖아. 어. 아 거기 그린나이트가? 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잠깐만. 형. 근데 여기가 홍대가 아니라 청양이야? 청양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고추 맛이야? 다 고추리야. 너랑 어울리네. 너랑 왜? 너 풋고추잖아. 내가 왜 풋고추야. 사람들이 너 보면 그러잖아. 뭐라고? 뭐? 너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고 저거 아냐? 뭐? 스타일.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써? 써? 5대5 비율. 5대5? 오케이. 하얀 5대5 말고. 왜? 내가 돋보이고 싶어. 그래? 7대2. 7대2. 7대3이지. 7대1은 누구야? 아까 그 아저씨 더 줘? 형. 8대2. 8대2? 오케이. 와. 너 어딘데? 백악관 아니야? 나 춤이 왜 그래. 어? 그 백악관 춤 아니야? 아. 장난 아니다. 와. 저기 테이블 위에서 노는 여자. 와. 겁나 섹시. 와. 오케이. 오늘 DJ 그 아저씨네. 나 DJ 소단 줄 알았는데 뭐야. 수요거 DJ 옆에 딴 데 봐 봐. 딴 데 봐? 그래 딴 데 봐 봐. 대박. 왜왜? 나 이상형. 이상형 있어? 어. 아까 내가 수지라 그랬잖아. 어. 수지 앞에 있네. 형 고마워 형이 설정해줬네 또. 야. 가야지. 와. 간다. 가야지. 나 오늘 명품 딱 입었고. 어 자신 있게. 형 이 헌팅 성공하는 걸로 해놨지? 오케이 오케이. 다가가. 간다. 뭐야. 왜 그래. 접근이 안 되는데 여자한테? 어 안 돼. 왜 뭐야 이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미지. 현실적으로 해달라며. 그니까 형 맞아. 형 말이 다 맞아. 그래. 마스크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돼. 그래. 가상이잖아. 가상이니까 조금만 이거 좀 하자 좀. 안 만질게. 다 풀고 안 만질게 했어? 어 만지지 말았어? 아 진짜 이씨. 우와. 어 이상형 있어. 이상형 있어? 어. 앞에 긴 생머리에다가 어. 흰색 입었어 흰색.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은 거 같아. 어 그래? 거운 바지에다가. 어. 와 겁나 예뻐. 가상윤실에서? 우와. 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좀빈아. 와. 왜. 좀빈아. 나 아직 안 켰어. 뭐라고? 안 켰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 진짜 씨. 아 씨. 잠깐만. 왜왜왜왜. 이거 VR 켰어? 아니 안 켰는데. 어. 왜 개 깔리지? 뭐가. 아까 전에 그 아저씨인데? 아 그 어플 됐더라고? 어 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라고? 어. 뭐야. 왜. 이 아저씨도 갔어. 아저씨라고? 아까 전에 오일 발라주던 아저씨. 옆구리살? 어 옆구리살. 뭐야. 형 잠깐만 나 이거 끼고 있을게. 형.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가자. 가자. 맞아 그러다. 맞아. 잠깐만 형. 어. 야 그대로 있어. 내 손잡고 가자. 가자. 어. 그대로. 그대로 나가. 와. 형 장난해. 와. 잠깐만. 우와. 왜. 비치발리보라고. 와 진짜. 아저씨네.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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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